오케이 완료 ㄷㄷ 어? 이거 그 3D창 생기는거 없어졌어? 없어졌네? 아니 아니 내가 안찍었구나 아잇 어? 실수 안모지네 망했네 안생기네 이제 안생기네 왜이렇게 캐릭터들이 옛날로 돌아가는거 같지? 피즈도 그렇고 여기름도 그렇고 아기 감전 감전 언제 터지는데 아기 다가줘 살려줘 오케이 저 grammar 아기 아기 잠깐만 라인 어떻게 해 카멜형 탬픔이 좋았어 안좋아 안좋아? 근데 왜 이렇게 돌아와? 그냥 바로 오지? 실망이야 챌린저가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 먹여줬는데 %%%%%%%$%%%%&%%%%%!! 만돛 어? 뭐야 아 뭐야 나 빠르네 야 왜 나는 6렙이 이제 되는데 이제 7렙이야 아 이거 미드 책임져야지 이거 답은 뭔데 뭔 털에 지나가 다리우스인데 다리우스 최강자 아니었어? 불 먹고 캐리어 해줘 어우 감사합니다 나이스 좋았구 이거 좀 책임져 봐 이거 어떡할거야 어 큰일났다 아 아 아이고 카미리 카미리 가고있다길래 너무 급해졌어 압박 줬어 압박 카미리 카미리 삐지닝을 하네 그린라의 흠 흠 우연 diss ense 오 잘해 아니, 운명 소환 아 맞았네 계속 안되디 참 아 뭐야? Q 왜 돌아? 아이씨 어이없네 오케이 으흠 야 안 된다 안 되겠다 잡고 싶자 저기는 왜 줘? 1대2 인데 틀만 안 난다 내 라인 빼서 먹는다. 얘는 뭐야? 아 누가 키웠어 아 갱 한 번을 안 오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흠 에헤이 에헤이 칼탑이 사라지되었습니다 힝 힝 힝 힝 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밀이 서렌 치는 건 좀 말씀 없지 않냐? 누구 때문에 2명 무거운데 뒤에 뭐야 라인 먹고 있는 뭐야 이거 저번에도 트럴 한 번 당했었는데 와 이 쎄다 에이 쎄다 에이 쎄다 에이 흠 흠 적은 차체 아군이 당했어요 내 눈 뭐야 저거 아 저거 잡고 싶은데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거 간다 무조건 따라간다 잡골 먹고 있다 다 탔네 오케이 받으려 양식 어 아 이길 만한데 메자의 영혼력 살자로 간다 아직 모른다 이 게임 어 희망이 생겼어 없어졌어 왜 가만히 서있어 이거 가서 잡아야지 잡을 생각이 없구나 흠 잡은거 옌디 오 오 오 오 오 좋아 오 오케이 보내드립시다 까비 어 아 오 이제 아 이 아 책 좀만 더 읽으면 거기 가면 위험한데 여깄네 제대로 해야겠다 어휴 잡아주라 끝났네 게임 어휴 무슨 전화가 다 있어 이거 전혀 몇개야, 하나, 두개, 두개밖에 없네 야 이거 내 탓? 와 미안하다 내가 플레이를 못 맞춰줬네 마스터에 당연히 돌아올 거를 예상했어야 되는데 불까지는 예상 못했네 이거 뭐 그냥 니게 마음이 없어 안 돌아다녀 캐릭터가 뭔가 좀 잘라먹고 해야되는데 이거 뭐야 얘 무갱 한번 봅시다 어떻게 게임하나 뭐 이런데 왜 가만히 서있는거야 이런데도 판매해가지고 좀 잘라먹어야 돼 이 불량 게임이 절대 역전이 안 돼 뭔가 역전하기가 힘들더라고 이 게임이 안 죽을라고 게임하는구나 음 좀 할 수가 없네 일부러 또 한 박자 늦게 나가가지고 절대 안 죽을라고 그러면 정체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잘한 줄 알겠지 흠 그러면 그때 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없을 것 같고